매일 말씀 묵상 주래국기 40장, 잠원 16장, 요한복음 19장, 빌리포서 3장의 말씀 가운데서 주래국기 40장 16절의 말씀입니다.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왁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. 주래국기 마지막 장,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정말 세세하게 세밀하게 성전에 쓸 모든 도구들, 기구들, 제사장들 내 옷, 여러가지를 자세하게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라 그 하늘의 본형, 하늘의 것을 아시고 하늘의 그 성막, 하늘의 성전, 하늘의 것을 상징적으로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그 하늘의 것을 본받아 본따서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여서 그 성막이 완공이 되어지는, 완성이 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.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얻은 축복 그 성막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.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, 그것을 들었으니, 그것을 세울 수 있었다.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세와 같이 우리가 축복을 얻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늘의 뜻을,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늘에게 주어졌습니다. 어제 빌리포스의 말씀,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?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이름을 높이셔서 모든 민족들이 무릎 꿇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게끔 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, 하나님의 명령이죠. 우리는 그것을 알고, 오늘 그 뜻을 이루어 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황홀한 하나님과의 만남, 교제, 임제를 우린 경험하며 정말로 전국을 맛보며 산악하게 되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목적 분명히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예배하라고 명령하시는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분명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, 시간, 물질, 사람, 관계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저와님들의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